5월 13일 금요일 어벤져스는 어제는 저희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이 나오셔서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역시 아주 발군의 논설위원이고 또 취재도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많은 팩트들을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일주일에 목요일 날은 강찬호 논설위원과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주도 서서히 지나갑니다. 정말 가슴 뛰던 한 주가 서서히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먼저 몇 가지 들어온 소식도 전해드리고 저희들 좀 집중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의 코로나 사정이 굉장히 급박한 것 같습니다.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와서 회의를 주재하면서 아주 중대한 사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북한에 지금 한 35만 명 정도가 의심자가 나왔고 지금 한 16만 명 정도가 완치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어제 하루만 1만 8천 명이 확진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6명의 사망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북한 발표는 곱하기 10을 하면 됩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 진단키트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소독약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치료제도 없습니다. 백신도 없어요. 완전히 여기는 무방비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사망자 저는 꽤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코로나 백신 외국에도 안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그저께 10명씩을 했었거든요. 인민군 창선을 기념으로 해서 우리 탁현민이가 조언한 대로 밤에 열심히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전국적인 확산의 기폭제가 됐다고 그래요. 이 행사 이후에 여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전국으로 돌아가면서 이 코로나가 특히 오미크론이 완전히 확산되는 기회가 돼서 지금 상당히 북한이 위태로운 상황인데 지금 이제 북한의 백신 제공 문제 이런 게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 핫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인 원칙은 북한이 달라고 해야 된다. 맞아요. 이게 전 정부는 달라고 하지 않아도 무조건 주려고 그랬는데 윤 정부는 저는 딱 원칙 하나 세우면 됩니다. 달라고 와서 우리한테 정식으로 아주 요청을 하면 그때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백신 치료제라든가 이런 거를. 인도주의는 말이죠. 이건 인도주의 지원이기 때문에 동포회를 발의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그거는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 사랑하는 북녘 동포들의 생명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게 김정은,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대규모 측량 지원을 하면 그게 다 노동당 간부들이 다 삥땅을 쳐서 장마당에 불법 유통시키고 이런 일을. 그러니까 거기 북한의 지도층 살찌워주는 거지만 이건 코로나 개발제라든가 백신은 한 사람이 어떻게 다 삥땅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데 혹시나 하면 또 그거를 암시장에 유통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그런 인도주의 지원은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우리 현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지원 요청을 받고 나서 해야 될 문제다. 어쨌거나 대북 제재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북한이 정중하게 우리에게 협조를 요청할 때 그때서야 이 문제를 저는 상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윤석열 정부가 또 신임 인재 차관급, 청장급 인선을 발표를 했는데요. 21명 정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끄는 게 국가보원처장의 박민식 전 의원을 오늘 임명을 했는데 최근에 박민식 전 의원은 부산의 지역구였다가 최근에 분당 출마를 접었죠. 그렇죠. 보니까 부친이 베트남 전 사상자라고 하더라고요. 베트남 전 유가족인데 아마 이런 점들을 좀 고려를 해서 한 게 아닌가 싶고 또 하나 관심을 끄는 게 법조처장의 이완규 변호사에게 임명을 했습니다. 이분이 아마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검사와의 대화 때 나왔던 분이죠. 맞아요. 맞습니다. 아주 강직한 검사인데 윤 대통령하고 서울대 법대 7구학부는 동기입니다. 그런데 이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고요. 법리에 굉장히 박습니다. 특히 형법 관련해서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품도 강직하고요. 아주 인품이 강직한 사람이고. 그래서 동기니까 발택했다. 그럼 이 양반은 제가 쭉 인물평을 들으면 누구한테 악보하는 게 최질적으로 안 맞는다. 아니. 윤 대통령 검찰총장 때 대놓고 반발했어요. 대놓고. 인사 문제 이따시라고 하면 안 된다. 맞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 약간 깨름직한 건 장모 최우준 씨 변호를 했고요. 그다음에 윤 대통령이 총장 시절 징계받은 거. 징계받을 때. 행정소송하는 거. 그때 또 변호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 및 장모 변호사 였기 때문에 이게 이해충돌이 되지 않느냐 하는 시비거리는 하나 있습니다. 그런 건 있는데 워낙 또 이분은 형사법에서 워낙 우리나라의 전문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법리와 이런 거에 아마 자타가 공연할 겁니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법제처장으로서의 자격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관심을 모았던 게 법무부 장관의 여성인 이노공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를 임명했는데 이분이 4차장검사를 할 때 3차장검사가 바로 지금 법무장관 홍보자 한동훈 홍보자였어요. 특히 추미애 때 추미애가 원래 검사장 승진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추미애가 이거 안 된다 싶어서 서울고공으로 그냥 좌천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옷을 벗고 변호사를 하다가 이번에 법무부 차장이 됐는데 사법연수원 26기입니다. 지금 한동훈 후보자가 27기예요. 한기수 위이네요. 네. 한기수 위입니다. 선배 차관을 준비했네요. 네. 또 여성이고. 예전에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카풀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운전을 못하거든요. 운전 면허가 없죠. 그중에서 카풀 멤버 중에 한 명이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그 분야에서 다들 왜냐하면 윤 대통령 인사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좀 이거다 하라고 엽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그 부처에서 또 거기서 에이스들 이런 사람들을 다 차관급으로 올렸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갑자기 왜 저 사람이 낙하산 내려왔지 이런 것보다는 그 부처의 에이스들을 대부분 다 차관을 올렸다. 이런 인선이 가장 특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토론을 해볼 주제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박완주의 문제 성폭력 문제 이거 아주 지금 파문이 간단치 않습니다. 어제 아마 저희가 토론회에 다뤘었는데 지금 추가적인 팩트들이 좀 더 나오고 있습니다. 다 나오고 있고 특히 피해자의 서명을 조작을 해서 직권 어협 면직을 시키려고 그 서류를 국회에 제출했다가 빠꾸 맞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지금 공문서 위조 혐의도 지금 추가가 됐고요. 그렇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박완주 문제를 저희가 오늘 집중적으로 파헤쳐보고요. 지금 두 번째로는 지금 한간에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지금 Y, S 이런 의원들의 이름이 지금 서서히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상당히 지금 것보다 더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럴까? 아마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왜 민주당이 이렇게 왜 거기에만 유독 성비위가 많을까? 성범죄가 많을까?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추론해서 여러분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대통령실 인사 중에서 지금 아마 오늘 중으로 인사가 날 것 같은데요. 김성회 문화 이쪽 종교 다문화 비서관. 그렇죠. 상당히 인사가 지금 며칠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왜 이런 논란이 일어났는지 지금 사실은 우리가 내로남불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벤져스는 모든 잣대를 똑같이 잣대를 대고 이렇게 건강하게끔 하는 데 기여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한번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이 박완주 이게 보니까요. 일단 지호 님이 최근까지 지금 취재됐던 이 사건의 내용. 여러 가지 지금 민주당에서는 피해자를 생각해서 공개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한간에 지금 여러 가지 좀 이런 당시 상황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네. 나오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작년 12월입니다. 일단 우리가 다 추정입니다. 네. 추정. 12월로 알려져 있고요. 박완주 의원 초선 때부터 계속해서 십몇 년간 보좌진흥을 활동해오고 그러니까 그 방의 고참격이죠. 아마 회식을 하고 노래방을 간 것 같습니다. 그때요? 네. 노래방. 그런데 그 12월이면 그때는 당대표가 송영길이고 원내대표가 윤호중이고 이 남버3인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었어요. 박완주 의원이. 그러니까 굉장히 대선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잠시 여가를 즐기려 회직하고 여성보좌관과 함께 노래방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일이 터진 것 같고요. 단순히 언어로 성희롱한 게 아니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고요. 행동도 했다고? 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격하게 반항을 하고 이렇게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피해자가 바로 이거를 당 성폭력 피해 신고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신고를 한 게 아니고 이걸 신고하게 되면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가지고 박완주한테 제대로 사과할 것을 요청하면서 당에다가는 신고를 안 한 거예요. 당에다가는 신고를 안 하고. 그런데 박완주는 어떻게든지 회의 위에서 무마해 보려고 하다가 도저히 피해자가 박완주가 제대로 자기 진심을 담은 사과를 거부하니까 지난달에 민주당 성폭력 신고센터에 신고를 접수한 거예요. 지난 4월에? 지난 4월에. 대선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그 여성 피해자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박완주에 대해서 참을 만큼 참고 배려할 만큼 배려해 준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달에 거기다가 제보를 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 하면요. 이게 4월 29일자로 국회 사무처에 그 여성 피해자가 의원 면직 신청서를 낸 걸로 접수가 된 거예요. 4월 29일자로? 4월 29일자로 국회 사무처에 접수가 됐는데 의원 면직을 하는 것은 본인이 희망해서 그 직을 그만두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보니까 이 피해자는 자기가 그렇게 의원 면직을 한 적이 없어요. 서류를 낸 적이 없다. 서류를 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반발을 하니까 그게 이제 면직이 철회가 된 거죠. 철회가 됐다. 신청석 철회가 됐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박완주가 직권면직. 직권면직이라는 건 인사권자가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잘라버리는 거죠. 잘라버린다. 직권면직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민보역 민주당 보좌진협의회가 어제 입장문을 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성비위를 포함한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의원 면직을 유도하고 협의가 안 되자 직권면직을 추진하는 의원실이 있다 했는데 이 의원실이 바로 박완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1차 가해. 1차 가해는 성폭력이죠. 2차 가해는 회유 협박 그다음에 공무소 위조 2차 가해를 한 거예요. 정말 지독한 놈이군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성폭행을 한 것도 문제인데 문제는 그 보좌관 입장에서 보면 거기가 자기 직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본래 국회의원 보좌관들은 한 9명 정도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박완주 의원 보좌관실의 보좌관들은 다 여성이래요. 기사 빼고 운전기사 빼고 올 여성. 네. 저거죠. 너무 황당해서 지금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다 남자입니다. 여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박완주 의원실의 보좌관들은 전원이 여성이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저 의원실에서는 사고 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의원만 남자고 나머지는 여성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대요. 그러다가 그 사고가 터졌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의원보좌관들은 거의 파리 목숨이에요. 의원들이 그냥 자르면 그냥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직장이니까 그러면 사과를 하고 뭐가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일단 소문이 났긴 났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덮였다는 게 중요한 문제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아까 지호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문서까지 조작해서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이걸 직접적으로 폭로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자기를 의원면직 시키려고 이 서명 보면 어떤 서류의 의원면직 사회를 합니다. 본인 서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위조한 거죠. 그거를 다른 사람 걸 해서 써놨다는 거예요. 대리도 명. 그러니까 그걸 제출됐다는 사실을 알고 본인이 국회 사무처에 오는데 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문에 박안주가 완전히 직권면직으로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자체도 상당히 지금 온통한데 본인을 그냥 바로 직권면직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죠. 그렇죠. 라고 해서 이제 당에다가 신고를 했고 그래서 사실은 어제 아침에 비대위원들이 갑자기 비상대책위원대를 소집한다고 해서 무엇 때문에 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갔대요. 다 모르고 딱 현장에 가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현장에서 그냥 제명 처리가 바로 되어버렸어요. 여기서 근데 한 가지 더 충격적인 건요. 그 피해자가 꾹꾹 참다가 이제 지난달에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센터에 신고를 접수한 거 아닌가 거기서 뭉개버린 거예요. 보사를 잘 안 하고 뭉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 피해자가 안 되겠다 싶어 왔고요. 민주당 이거는 못 믿겠다. 그래서 국회 인권센터에 또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민주당이 어떤 사람들이니까 이게 지방선거 3주 앞두고 이거 이렇게 공개하게 되면 엄청난 데미지 입을 거라는 거 아는데 왜 했겠는가 하고 추적을 해봤더니 이미 이제 자기들이 통제할 수 없는 것까지 이게 불똥이 튀어버린 거예요. 국회 인권센터에 그 피해자가 신고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 알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외부로부터 이 공격을 받아서 민주당이 내부 신고한 것도 그냥 뭉개고 뭐 해서 어쩔 수 없이 국회 인권센터에서 뭐 했다 되면 완전히 당 자체가 다 그냥 공범자가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자정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을 뭐 했다. 어제요. 박지연도요. 박지연도 좀 비겁한 게요. 박지연이 어제 이제 박완주 제명하고 나서 자신의 페이북에 글을 올렸는데 당 윤리 조사단에서 충분한 조사와 신중한 판단을 통해서 제명 결정을 내렸다 했잖아요. 충분한 조사 그게 충분한 조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국회 인권센터에 신고가 들어간 걸 알고는 화들짝 놀라고 와 빨리빨리 빨리 해갖고 이거 우리가 먼저 제명하는 걸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제 이게 더군다나 제가 이 누굽니까 박완주 같은 경우는 성균관대 8, 6학번이에요. 네. 부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을 했어요. 부총학생회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운동권 하고 난 다음에 어디 뭐 위장치업도 하고 노조연장도 하고 뭐 이런 거 하다가 이제 국회의원이 됐는데 2020년도 7월 달에 이제 박원순 시장 문제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이렇게 올리면서 성추행 의혹을 잇는 사실 그대로 냉정하게 확인해야 한다. 또 우리 사회는 지도층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단호해야 한다. 그래야 이번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구절제로 오른말을 했네요. 거기다가 민주당이 그때 피해호소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오늘 민주당의 윤리강령을 찾아보니까 윤리강령이 뭐라고 되냐면 피해자 말로 열고 피해호소인도 포함. 아니 민주당 윤리강령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가 아예 공식 단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웃기는 참 사람들이다. 이게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가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들 윤리강령이 공식적으로 있는 단어였어요. 자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피해자를 피해자라 부르지 않았던 부끄러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안희정 지사 그때 터졌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한 것이 한탄스럽고 죄송스러울 뿐이다. 에라이 아니 정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 친구가 본인은 그 코로나 국면에 노래방에 가서 그 여직원한테 진짜 제가 참 여러분이 방송이니까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마는 차마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또 차마 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본인이 잘못을 깨닫으면 사과라도 하고 처벌이나 달게 받아야 될 텐데 그 직원을 아예 잘라버리려고 한다? 아니 도대체 이 말한 사람하고 이 행동한 사람하고 다른 사람인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바로 이중적인 아주 파렴치한 행태입니다. 그러니까 안희정도 그렇고 박원순도 그렇고 오거돈도 그렇고 그들은요. 행동하는 거하고 실제 이렇게 말로 하는 거하고는 정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당시 노래방에서 박원주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니까 이 여성 보좌진이 거기서 좀 항의를 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너하고 나하고 그만큼 오래되고 친한데 뭐 그거 갖고 뭐 자꾸만 따지고 도느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더 이제 꼭지가 그냥 뚜껑이 열려가지고 정식으로 제대로 사과하라. 그렇게 요구하는데 그래도 당에는 자기가 그래도 오래 모시고 보좌한 분이니까 여기만큼은 당에다가는 신고를 안 하고 있었는데 끝까지 그걸 거부하니까 지난달에 신고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복을 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의원 면직 신청은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공무소 위주해서 한 것처럼 자기 자르려고 한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요. 박원주가요. 이제 나중에 민주당도 화들짝 놀러갖고 당 윤리심판원인가 거기서 조사했잖아요. 박원주 조사도 했을 거 아닙니까. 가해자 조사 피해자 조사 양측 다 조사했을 거 아닙니까. 자기 그런 적 없다라고 지금 전면 부인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소송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앞으로 아마 소송전을 버리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거 못 봐서 나갑니다. 진짜 마지막 양심까지도 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참 이게 지난 아마 이 12월달 대선 같으면 정말 그때 막 이재명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여튼 복잡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이게 터졌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지금 이게 천안을입니다. 천안을 같은 경우 양승조 지금 충남산 유일하게 지금 충남에서 이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데가 충남지사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어제 마침 충남 양승조 선거 사무실 개소식이 있었어요. 맞아요. 이 사건 터지고 난다. 그리고 박원주가 천안 출신 삼선안이에요. 양승조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기로 되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주 그냥 잘들 하네요. 잘들 해 그냥. 아주 총괄선대위원장 맡아서 그냥 아주 그냥 잘 그냥 정말. 아이고 제가 참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게 그렇게 홍역을 치렀으면 정말 안희정 얼마나 충격적이었습니까. 그러니까요. 오늘날 박원주는 또 안희정 측근이었어요. 이렇게 충격적인 일을 당했으면 좀 주변을 살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거기다가 참 민주당은 보면 지금 송영길 여러분 잘 아시죠. 송트남. 송트남. 송트남 잘 아시죠. 송트남. 이런 게 참 그동안 벌어져 왔고 또 더군다나 지금 이걸 보면 민주당이 전혀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만약에 저는 이거 일어나도 다들 쉬쉬쉬하면서 그렇게 넘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좌관들 입장에서 보면 민보엽이란 보좌관들이 오죽했으면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이 보좌관들이 자기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고로요. 제가 참 옛날에 의원회관을 많이 출입을 했는데 지금 민주당의 전신입니다. 이 의원회관 가면 의원실 안에 화장실이 있고 욕조가 있어요. 제가 어떤 의원실을 또 갔는데. 만나니까 의원님 지금 샤워 중이시라고 그러고 그러더니 의원이 옷도 안 입고 수건을 이렇게 두르면서 물을 열면서 여비사한테 옷 좀 가져와 이렇게 제가 그날 충격을 먹었고요. 저는 국회의원 시절에 제 화장실만 있었지 거기 샤워실은 없었는데요. 진짜 참 기가 막히는 일들이 이렇게 정말 세천년 그때 나이 때 누가 올러주시네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또 더군다나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게 당에서 제명해버리면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당에서 제명은요. 그냥 당원 자격만 박탈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다음에 국회의원직은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그렇다면 아니 민주당이 지금 박지연이라는 26살 지금 N번방 공동비대위원장 내세워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합니까? 그러니까. 뻔히 또 개딸들이라고 그러고 지금 저 뭡니까? 지금 말이 또 개딸들이 뭐예요 진짜. 말이 그렇지. 그럼 어떻게 그걸 대권후보가 20대 30대들 하면서 개딸이 이게 무슨 개혁의 딸 말이 좋아 풍기는 거지. 사실 그 듣는 부모들 저도 딸을 키웁니다마는 진짜 기분 나빠요. 그렇죠. 개딸이 뭡니까? 어디 그 소중한 딸을 개딸이라고 그럽니까? 이런에서 지금 문제는 자기들 그냥 잘랐으니까 끝이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고. 그리고요. 이게 민주당이 또 장난질하는 게 뭐냐면요. 국회 차원에서의 징계도 요구하겠다 해도 구체적으로 뭘 하는가를 봤더니요. 이게 국회 차원에서 징계 요구하려면 윤리특위 있지 않습니까? 윤리특위에 제설을 해야죠. 거기서 안건을 삼아서 거기 이제 또 외부 자문위원들이 있잖아요. 자문위원들이 그 결정권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권고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국회의원직 제명시켜야 돼요. 사실상. 국회의원 제명은요. 국회 본회를 열어서 과반 출소 과반 이상 과반 동의가 있어야지 가능하거든요. 3분의 1이라고 해야죠. 3분의 2인가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특별의결정족수라서 예적 3분의 2가 돼야죠. 그런데 민주당이 당론으로 우리가 이걸 내쳐야 된다. 그럼 국민의힘이 당연히 찬성할 거니까. 그러니까 윤리특위에 이걸 올려야 되는데 윤리특위에 올리지는 않고 어디다 신고하는 줄 아세요? 국회 인권센터에 신고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돼요. 그 피해 여성이 민주당 성폭력 신고센터에 신고했는데 거기서 뭉개니까 민주당 못 믿겠다고 해서 신고한 데가 국회 인권센터 아닙니까? 거기다 또 신고한대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눈 가리고 지금 앙호하고 있는 건데 이게 그런데 오늘 금요일 아니에요. 금요일에는 한국 갤럽 여론조사가 발표됐잖아요. 이게 충격적인데요. 오늘 정당 지지율이 발표됐어요. 5월 2주차.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이 45% 전주 대비 이게 보니까 5%나 상승했어요. 플러스 5% 민주당은 전주 대비 10%가 하락해서 31%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지난주에는 41%였는데 10%가 하락했어요. 곧 20%가 했구만요. 그러니까 이게 박완주적이라는 거죠. 전이지 않아요? 아니 그런데 이게 조사에 이래 보니까요. 화수, 목이에요. 화수, 목. 목이면 조금 더 같겠네요. 그러니까 10일, 11일, 12일. 그런데 이게 박완주 그게 세상에 알려진 게 어제 아니에요. 어제예요. 어제 하루 알려진 것만 갖고 10%가 빠졌어요. 전주 대비.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더 빠지겠네. 더 빠지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이거 지방선거 폭망이네요. 폭망이죠. 폭망. 폭망이네요. 그리고 지금 충남 있잖아요. 충남 양승조 지금 현직 시장이고 업무평가 양승조 현직 충남지사고 업무평가 만족도도 여론조사 보면 비교적 높아요. 높고 더군다나 이제 충청남도 내에 소지역주의가 있는데 천안아산 이쪽에 인구가 그냥 엄청 많잖아요. 45%랍니다. 충청남도 충청남도 인구의 45%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지역주의이다 보니까 그쪽 출신들을 선호하고 이런 건데 지금 그런데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김태흠 후보하고 엎치락 비치락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빨간 등이 켜진 거고 또 천안시장 후보가 보니까 박완주가 청거를 했지만 천안시장 후보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교 선후배 관계예요. 접동문이에요. 그러니까 천안시장도 한 방에 간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게 참 이런 소식을 알고도 민주당을 찍는 분들이 계실까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참 우리 인륜의 문제고 다만 자녀들 키우시는 분들 또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다 느낄 겁니다. 이게 참 여당이라는 게 여당 하다가 야당이 됐는데 민주당의 근본적인 도덕적인 밑바닥 이거를 지금 보여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래서 두 번째 주제로 자연스럽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요. 여러분들 옆에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또 저에 대한 후원도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